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보겠습니다 아 타임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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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어우 살았어 아 이거 껴야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하하하하 그렇습니까 어 아아 포탈터너는 위로 두 번 올려서 죽었네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아 너무 어이없게 죽었네 그냥 왼쪽 아 이게 화면 안보이는구나 아 그냥 가운데서 잡을게요 왼쪽 구석에서 잡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 자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죽냐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처럼 안되네 너무 늦게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야 아 아 이게 제일 좋은게 그냥 구석에서 맞으면서 깨는게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펜트가 다거든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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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심안해 끝났나? 죽겠는데? 20,000원 맞는데 아 또 올라간다 와우 아 데미안도 깨달라고요 맞습니까? 아 데미안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또 언제 올라가냐 아 데미안이 더 쉽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아 네네 괜찮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아 바이퍼 데미안이요 아 별로 안 좋아요 음 섀도우가 바이퍼 좋던데 제가 기어볼 것 중에서는 아 아 아 아 당황스럽군요 아 일부러 죽었습니다 빨리 끼려고 올라가면 늦게 때려가지고 빨리 끼려고 일부러 죽었습니다 바로 내려오게 하려고 빨리 죽었습니다 은라빼 어 아 으 으 은라 아 어? 어? 어후, 위험했다 어휴 위험했다 이거 스택 너무 쌓였는데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에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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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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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상하게 죽었네 또 아 타이밍이 안좋았어요 너무 이상하게 죽었고 오 피 뭐야 아 왜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건 왜 맞는거지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되네 안 맞는거 같은데 아 15분 20분 걸리겠는데 돌려야겠다 일것같은데 용사의 의지를 딱 쓰면 안걸린다는거지 이게 바로 용사의 의지라는것이란다 말이죠 아 어디야 나이스 살았어 아니 걸리는 맞는 기준이 뭐지 왜 안넘어지지 어 넥스트 넥스트 페이지 바로 이 페이지지 오래간만에 한다고 안쓰면 아 아 제거 못했네 허허허허허허 아 멘다 아 아 아 으허허허 으허허허허허허 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하다 위험해 다 날라갔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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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을 데크가 많아가지구 왜 죽을거 같냐? 아 죽는건 당연한거 어이구 갈 것 같은데 아휴 칼 생겨야겠는데요 응 갔는데 그렇지 아 낙인석 3개 나왔습니다 데미안 조각도 나왔습니다 아 3개 하나 나온거 같은데 안나온거 같은데 원래 여기가 있지않았을까요 뭔가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꽤 보았습니다 수공은 2.6만대고 포스 630 보공 290에 박물 51 결속반지 SS 주얼링 원정대 실벌링 성배 100초 분노한 자쿠메 벨트 보공공에 공 18% 위맥은 마력 3% 짜리 카운목 4에 37초 1.5줄 12% 18% 에디 2줄 6에 580 7짜리 15선 92에 에디 9% 공식 뭐라는구요 9%에 공식 짜리 92에 4추 04 6에 45 15%에 에디 2% 03 5에 21 카핑마크 아에 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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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12 성살 6에 59에 2 2줄에 15% 15%에 30% 완작짜리 망토 30%에 1.5줄에 104% 아 가을 10짜리 조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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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카우스 벨룸킬러 방곡댐공 에디 0 6% 펫작 공격 스코럴이 되어있고 유니온 6000 기본적인 링크였습니다 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뭐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 반지 있잖아요 네네 고장이 8세트인데 네 그 반지 작을까요 아 목소리가 뭔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울리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키울까요 네 네 네네 잘 키운거 같네 아 제가 핸드폰으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들을만해요 아 반지를 한짝으로 불타는데 부피하고 뭐 뭐라구요 EPR로 네네 EPR의 반지로 바꾸신다고요 네 네 근데 뭐가 문젭니까 이게 잠깐만 바꾸는게 나일지 않나요 그 DPR에다가 N2줄짜리 쓸거고 네네 아 뭐라구요 DPR에다가 네네 N2줄짜리 쓸건데 네네 마이스터링이요 아니 아뇨 아니요 아니요 구피아 구기안 EPR 아 구기안 EPR에 반지를 쓰신다고요 네 FF를 빼고 아 그러면은 구 보장 되잖아요 네네 그렇긴하죠 90 슈퍼 챙겨오니까 아 쓰읍 하아 구 보장이라 그 무기도 이번에 팔기로 했거든요 가만히 2 남았는데 네네 지금 안파면 안팔릴 것 같아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 이거 언젠간 또 팔리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요 가격을 제가 산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새 너클값이 금값이라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케인으로 넘어가 있지 아니면은 뭐 아케인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모자도 어차피 바꾸셔야 되니까 모자는 임시로 껴놓은 거라서 네네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지요 근데 그 사카웨도 괜찮나요 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사카웨은 사카웨은 그럼 그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장갑은 일단은 큐브 할거고 네네 엠블렘 엠블렘은 제가 방방공 썼었는데 원래 네네 방공변이잖아요 지금 네네 공공공 만약에 공공 제가 돌려서 공공공 쓴다 치면 써도 될까요 그게 뭐지 공공공 엠블렘은 최상위 옵션인데요 아 근데 방 무가 부족할 것 같아 아 그거에 오면 무기조나 엠 유니온 키움 되는거죠 아 유니온은 더 올릴 생각이 없어요 아니면은 아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자 우리가 공공공이 엠블렘이 나왔습니다 자 그죠 그럼 말 그대로 무기나 보조에 방무를 그 방무를 대신에 공격력으로 쓴다치고 여기 있는 보공을 방무로 옮기면 되잖아요 아 바꾸라고요 보조를 아뇨아뇨 유니온을 바꾸라고요 오른쪽 보공에서 왼쪽 방무로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아 해결됐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반지야 저는 보장 구셋을 굳이 유지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아니 이미 벨트를 쉽지 않아서 아까워서라도 보장 구셋을 맞추시는군요 네 마이스터링은 안기시나요 아 그러면 또 이어링도 또 바꿔야되가지고 마이스터링을 이벤트 반지를 빼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벤트 반지도 빼기 애매한 그거라서 이것도 다 투명한거라서 저는 SS 빼고 구기 2피 쓰신답서요 아 그거는 구공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구요 더 좋은 반지가 있는데 아까워서 포기를 한다 아 그렇습니까 아 마이링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당연히 마이링 17성 끼면은 기본적으로 017에 올텟 58이라는 기본능적지에 교환 가능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원정대를 빼고 마이링 끼고 이어링도 바꾼거에요 아 이어링을 바꾼다고요 크 왜요 보전 9셋 하신다면서요 아 마이링을 17성 끼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아 마이스터링이요 이어링 말고요 네 그니까 링을 17성 짜리를 제가 구하면은 막 22성 끼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적어도 위점 레전들이 막 이렇게 뜨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바꾼이 좋을까요 그게 더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성능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죠 잠재 잠재 차이 정도라 그럴까 뭐 실상은 공 기본 17성이 017이니까 요거 이까 이제 8이 높은거죠 거기에 올테에도 58이니까 어 그렇습니다 네네 그 아니 만약에 이대로 딱 뭐라고 엠블렘이랑 보조 딱 주고 무기만 바꾼다고 치잖아요 네네 아케인으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제가 계속 보스는 볼거거든요 루시드까지는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네 혼자서 해 아 혼자서 하시고 싶다고요? 아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냥 무기를 무기 최고 윗잠 어떤거 띄우면 좋을지 제일 좋은거요? 네 네 포보공이요 포보공 네 감사합니다 포보공 아 더 궁금하신사항은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포보공 뭐라고요? 괜찮아요 아 궁금한거 없습니까? 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